삼키도 갔다가 애호박이 있어서 따왔어요. 조금 중간쯤 되면 이렇게 커지죠. 더 커진 것은 또 엄청 많아요. 이 애호박도 따오고, 이 큰 것 봐요. 고구마도 좀 봐요. 고구마도. 고구마도 엄청 크죠. 애호박도 따오고, 부들부들한 애호박은 이제 커진 호박은 또 엄청 또 많아요. 크고, 큰 호박도 있고. 그리고 이제 이건 감, 감도 따오고, 단감. 단감도 있고, 찜통을 하나 가득 따죠. 또 이제 애호박도 있고, 고구마도 있고, 또 이런 호박도 있고, 엄청 큰 호박도 있어요 지금. 엄청 큰 호박도 따왔어요 지금. 이건 이제 된장찌개 끓여 먹기 좋게 중간쯤 익은 거 따오고. 이제 또 여기는 애호박, 부드러운 건 이제 나물 해 먹을 거고. 고구마 큰 건 이제 튀김 해 먹을 거고. 그리고 이제 아이고 이건 단감, 단감이에요. 또 큰 호박을 또 따왔어요 남편이. 또 큰 호박이. 또 큰 호박이. 감사합니다.